알시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경고! 후! 후! 네, 고맙습니다. 네, 알갖아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탈퇴하다고 오피 사인을 받으시옵소서. 이 풍풍뱅아. 자, 그럼 또 여기서 자, 초대 가수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심사하시는 동안에 자, 알레시아 초대 가수입니다. 두 오라는 가수를 여러 마디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오씨 어디겠어요? 두 오! 네, 어디 계세요? 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 대한민국 가수로 말하는 것 같으면 다큰민군하고 빚을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기회 박수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건강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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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큉입니다. I'm a Malaysian singer, actually. And I'm very, very proud to be here, to be in front of you, in front of Korean people. And today, I'm going to bring us two songs. I'm going to sing two songs for you.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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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2, 3, 4, 4, 5, 6, 7, 8, 8, 9, 10, 9, 10, 11, 11, 12, 12, 13, 14, 14, 13, 14, 15, 16, 17, 18, 19, 19, 20, 21, 22, 23, 24, 2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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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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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